하치조지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행정구역상 하치조지마는 도쿄도에 숙합니다. 그런데 이곳 하치조지마에서 규모 6 이상의 연속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치조지마의 근처에는 후지산, 사가미트로프, 난카이트로프, 일본해구가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7월 29일 오전 4시 53분 일본 지바현 남남동쪽 해역 하치조지마에서 규모 6.1의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아우터라이즈 지진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구형 지진보다 진동은 작지만 바다와 직접 접촉하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쓰나미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인 7월 29일 오전 5시 36분에 경남 의령군 북북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3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남 지역 전체에 최대 진도 4정도의 흔들림이 전달되었다고 기상청이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그릇이나 창문, 벽에 달린 조명 등이 흔들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창원이나 진주에서도 지진을 느꼈다, 아파트가 흔들렸다 등의 제보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포함해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43차례 발생했습니다. 다시 7월 29일 일본의 하치조지마 규모 6.1 강진과 경남 의령군 규모 2.6 지진을 살펴보면 7월 29일 당일에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경남 의령군 규모 2.6 지진 1시간 전에 발생한 하치조지마의 규모 6.1 강진은 아우터라이즈 지진이었습니다. 또한 역시 7월 29일 저녁 11시 41분에 발생한 수루가만의 규모 4.4 강진 역시 이 지진은 이상진역이었습니다. 또한 20분 뒤인 7월 30일 새벽 0시 5분에 발생한 오츠크의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강진 역시 이상진역이었습니다. 이상진역 현상이란 진앙과 먼 곳에서도 강한 진동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진앙과 가까운 곳부터 동심원을 그리면서 강한 진동이 나타나고 멀어질수록 사그라듭니다. 이와는 달리 진앙에서 멀건 가깝건 지진 규모가 들쭉날쭉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상진역 현상입니다. 진앙 주위는 잠잔한데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선 규모 4 정도의 강진이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원인은 주로 진앙의 깊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하 70km 이상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천발지진, 70-300km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중발지진, 300km 이하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심발지진이라고 합니다. 이상진역 현상은 대개 심발지진일 때 일어납니다. 지구 내부에는 지진파가 감세하기 쉬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땅 밑 깊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일수록 지진파가 감세하지 않는 부분을 거쳐 먼 곳까지 강력한 진동을 전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주 보셨겠지만 특히 일본 지진에서 이상진역이 발생한 날이나 그 후에는 강진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